크고 작도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인터뷰도 한번 해야지 자 어떤것 같습니까? 작은 사이즈인데 작은 사이즈 드래그 한번 드래그? 드래그 안 보이는데? 장어야 이무기가 왔습니다 안하고도 안하고 안하고 소금 한마디만 해주세요 첫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dimension hã 아니 덜이 잘 박는다 오요요요요요 Ô 오오 0 오 Mi 손으로 소분이 인터뷰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손맛이? 어후 힘들어해서 오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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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 대박이야 야 이거 상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상어는 벌써 끊어졌고 네 상어는 끊어졌어 아 터졌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워우 아 터졌어 아 터졌어 아아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까지 아이 빠졌어 여기 있어 뭐야 빠졌어요? 아 저희끼리 거의 없어 빠졌어 아 아 와우 또 빠졌어요? 아니 드레이더 풀으라니까 풀어놨어요 빠졌어 아이고 진짜 와우 오우 킹이다 킹 킹 킹 킹 킹 샥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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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와우 제꺼 다시 때 걷어줘요 제꺼? 아 이거 내꺼 걷어 걷어버려 꼬이니까 아 냅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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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냅둬 괜찮겠다 와우 오우 오우 와우 와우 빠졌어 이거? 빠졌어요? 없어 어? 킹 빠졌나? 달려야 앞으로 빠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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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자 영상 촬영 들어갑니다 보자 보자 아 너무 아까워 와우 성찬이 진압포 김쌤 화이팅 김쌤 오우 오우 김쌤 지금 긴장했어 얼굴이 긴장했어 하하하 얼굴 한번 찍어야 돼 이거 이거 긴장했어 긴장했어 이거 긴장해서 찍어야 돼 하하하 긴장했어 긴장했어 하하하 하하하 천천히 천천히 아냐 손으로 당기지마 손으로 당기지마 오우우우우 스레빠 걸자 호우 스레빠 화이 히히 한 번 들고 한 번 선택 sket Rép blob crypto 조금 사이즈 될까 이제? 사이즈는 될 것 같애 저기 어디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지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웃으세요 웃음 사이즈 마사이즈 마지막에 가와이 하나 뒤로 뒤로 우우 우우 야 달고 던지세요 미이이이이